야구장에 저희도 들어오면서 거의 포스트시즌을 치는 것 같은 문항 완중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 오늘 역시 시구 시타도 소녀시대. 오늘 시구는 소녀시대의 서현씨 그리고 시타는 유나씨가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승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. 형식적으로 던지고 휘둘리지 말고 진짜 오는 공을 한번 칠 수 있는지. 유나씨는 또 깨비스 드라마에도 나왔기 때문에 중년층에게도 낯이익인데요. 아무튼 뭐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데 양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 경기전에 공연이 있었는데 잠실구장을 한번 또 들썩이었어요. 요즘은 어디서 이렇게 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도를 받는 것 같아요. 선수들한테. 자 이제 수업은 제대로입니다. 시구 시타 소녀시대의 서현, 유나씨였습니다. 야구장에 오면은 여러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. 자 오늘 확참한 날씨 속에 프로야구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스와 두산베어스의 2차전 경기입니다. 자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아가 지난 시즌에도 좀 출발이 좋지는 않았는데요. 네 그렇습니다. 어제 경기도 이제 패하면서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.